자존심에 관계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복현하니언 원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자존심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백화사전에서는 자존심을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제 나름대로 자존심에 대한 표현을 많이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존심은 남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앞시간에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가 자존심이 상한다 입니다 속상해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말 안해 이런 식으로 해서 토라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감정적인 단계를 지나가는데요 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왜 나의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상함으로 인해서 말을 안하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는 감정적인 변이가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가설일 뿐입니다 공인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자존심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전문가들이 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가 잘 안 되어서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살면서 무심코 썼던 단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궁극적으로 표현을 못하게 하는 표현을 안 한다든지 표현을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거의 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보면 반에서 내하고 성격이 비슷한 친구 이렇게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반에서 한 5등을 했으면 제가 5등 제 앞에 4등 이 은저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비등비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정교로 2등 3등 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모르면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내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땐 자존심 상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자존심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관여하는 것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결부가 되는데요 특히 자존심이 제일 상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성격이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한 사람은 성격이 좀 거칠고 한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력이 비슷해요 그래서 거친 사람이 온순한 사람 보고 막 말로 있잖아요 아 난 너보다 훨씬 잘하고 니 내 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잘할 때도 있고 뭐 걔봐야 지나 내나 비슷한데 자꾸 내한테 잘난 채 그죠 잘난 채를 함으로 인해서 걔는 이야기할 권리를 많이 갖고 같은 시간에 같이 동등하게 50대 50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70% 이야기하고 나는 30% 기간도 그냥 난 듣고만 있는 거죠 저도 누구나가 잘난 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50대 5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물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도 있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되면 물론 인정되는 비율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존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발현되는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근데 어차피 같은 그런 공동체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난체를 그렇게 했지만 제가 뭐 중간고사라든지 기모를 붙여가지고 걔보다 등수가 높게 되면 저는 뿌듯한 겁니다 저는 자존심이 아주 기고만장하게 되는 거고 나보다 성격이 못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내가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금전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에서는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그 기저가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표현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물론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성격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주먹을 잘 쓰거나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주먹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그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안 따르면 일단은 일단 좀 맞고 맞고 시작하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듯 서로 친밀하거나 그런 어떤 유대감이 있는 경우에는 자존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친밀감이 조금 덜한 상황에서 같은 어떤 모임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발현될 때는 비슷할 경우에는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다음번에 그 사람보다 못하게 됐을 때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아예 쟤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서 아이고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예 내하고 비슷한 경우에는 가서 그렇게 해야 있지 않습니다 아 다음에는 내가 이를 딱 깨물고 다음에는 니보다는 잘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절치부심하는 거죠 자 요런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돈 문제가 결부가 되면 훨씬 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생활 이런 쪽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타당하지 않은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그런데 돈 문제에 관계되는 경우가 제일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고등학교 때 쉽게 말해서 제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에 나왔는데 내보다 훨씬 더 못할 공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뭐 잘 놀고 뭐 이랬는데 잘 풀려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뭐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은 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게 기준이 되는데 사회생활이 나와가지고 기준은 돈이 많고 얼마나 여유롭게 사느냐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연찮게 뜻받는데 저보다 훨씬 더 돈이 많고 여유도 많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여가생활을 하고 그리고 재밌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은근 부러운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부러움과 질투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부럽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발현하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부러우면 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러움 자체가 자체로 일단은 벌써 뭐 패배자처럼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일단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동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질투, 시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거나 하는 마음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는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할 마음 없이 그 상태만 누리고 싶은 게 조금 도둑놀심 보겠죠 그래서 부러움은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그렇게 자기계발사에서는 플러스 쪽에서 두고 시기질투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본인의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져서 만약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 빌려줄 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사채를 쓸 수도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아까 그 친구처럼 돈의 여유가 좀 있는데 있으면 사실 내가 급하면 평상시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여유롭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궁핍하게 된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옛날에 알던 사람한테 어찌 됐건 가서 내가 돈을 좀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여기서 정말 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존심이 센 분은 안 가죠 내가 죽으면 죽었고 내가 니한테는 돈 안 빌린다 파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존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뭐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가서 돈 좀 빌려라 그래갖고 급하게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고 뒤에 갚아주면 되지 그런데 당사자는 뭐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 자존심이 발현이 되는 내가 니한테는 돈도 안 버리고 이야기 될 그런 이야기 내가 궁핍하는 이야기를 니한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급으로 해서 아니 그러게 옛날에 나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냥 또 가서 또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자존심도 없냐고 걔한테 가서 왜 또 친한 척 하고 왜 그렇게 인연을 계속 그렇게 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존심에 관계된 부분이 감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이게 말을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표현을 내 더러워서 말 안 한다 더러워서 누구를 안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공격할 마음이 이런 뜻이 아니라 더러워서 뭘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자존심에 관계된 부분과 결부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내 자존심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이 발현되는 것은 그 사람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친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궁핍한 나의 모습이라든지 예전에 내가 잘나갔고 지금은 못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렇게 되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고 기분이 더럽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할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잘 살려고 하고 어찌됐건 의미를 드는 것은 내가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지식이 모자라서 지식을 좀 더 배우면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뭐 돈이 없으면 돈을 벌다든지 건강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면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방어적인 개념에 있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구한테 또 가서 있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지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남한테 굳이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다시 속에 화가 나고 감정적인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손은 없지만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보통 해 놓은 그 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